안녕하세요. 섬세한 병의원 개헌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은 인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해서 의원급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을 받으셔야 되고 병원급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을 받으셔야 영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보건소나 혹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준비할 때 필요 서류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는 보건소 서식으로서 보건소에서 팩스로 받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의학 면허증이나 전문의 자격증, 의료인 면허증 사본도 필요하게 됩니다. 전문과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증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고 또 간호사나 조무사, 치위생사 등을 채용하셨을 때는 의료인 면허증 사본을 같이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는 건물주나 인테리어 업자한테 평면도를 요청해서 용도나 면적을 표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의료보수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비급여 진료 과목에 대한 진료 숙가를 신고하시게 되고 이 의료보수표는 나중에 비급여 진료의 숙가에 대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작성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필요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입니다. 이는 보건소 서식을 받아서 기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도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는 방사선 검사 업체에서 방사선 검사 피해증을 받아서 제출하시게 되고 이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방사선 검사를 대행해서 진행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의료기기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이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관련 종사자 신고서도 있습니다. 이는 방사선 관련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책임자를 선정하고 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주로 해당 의료기관 원장님이 방사선 관련 종사자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장비 제조 허가증은 의료기기 업체에서 받아서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시면서 접수를 하시게 되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서 적정한지 실사를 나오게 되고 실사 후에 이것이 인정이 되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 혹은 허가증이 나오게 되는데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을 제출해야 되는 곳은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 사업자 등록을 먼저 의료기관 개설 신고보다 먼저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을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팩스로 제출을 하셔야 하고 또 카드 단말기를 신청할 때도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을 제출을 하셔야 하고 또한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양기관 개설 신고를 할 때도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을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세무와 크게 관련이 없지만 원장님께서 어떻게 개원을 하시는지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어떤 절차로서 한 번쯤 훑어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섬세한 병의형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